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요새에서는 양계장 화재로 6만 마리가 넘는 병아리가 죽었습니다. 장용의 한 양식장에선 13마리의 광어가 폐사하는 등 가축 폐사와 논혈 질환자 발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정의진 기자입니다. 축사가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. 내부엔 앙상한 뼈대와 새카만 재만 남았습니다. 오늘 오후 1시 30분쯤 6시 화양면의 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이불로 축사 9개 동 가운데 4개 동이 타면서 병아리 6만여 마리가 죽었습니다. 큰 불은 40분 만에 잡았지만 폭염 속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이 완전히 꺼지기까지는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축사 내 선풍기 과열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축과 어류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어제 장흥의 한 양식장에선 광어 13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현재까지 전남에서만 가축 65만 5천 마리가 폐사했고 광주 전남 온열 질환자는 300명을 넘어섰습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